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저널클럽 곽구로입니다. 오늘 함께 볼 논문은 지금 여기 Nature Communications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Ionic Imbalance Induced Self-Proporption of Liquid Metals 입니다. 2016년 8월 4일자로 Nature Communications에 출판이 되었네요. 제목이 Ionic Imbalance Induced Self-Proporption of Liquid Metals 입니다. 사실 이 논문은 제가 잘 아는 논문은 아니고요. 저도 뭐 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여기 이 저자들 중에 몇 명이랑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이 그룹에서 하는 일이 좀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그룹에서 하는 일이 좀 궁금해서 논문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저자는 저자 이름들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 논문은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있군요. 이름 어려운 사람들도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톨번 다이네케 랑 아르나 미첼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구요 쿠로시 칼란탈자대 랑은 이메일을 좀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소속을 보면 소속이 1번 1번은 여기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RMIT 유니버시티죠. 호주 멜버른에 있는 RMIT 대학교이고요. 저도 현재 지금 거기 소속이죠. 2번은 Institute of Chemical and Bio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stry and Applied Biosciences ETH 주리큐 스위치 랜드군요. 스위스 주리히에 있는 ETH죠. 에뛰하 주리큐라고 해 드리는 네. 그 다음에 3번은 또 어디죠? 3번은 School of Chemistry Physics and Mechanical Engineering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아,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군요. 호주 브리스번에 있는 코리스펀딩 오스는 KKZ 혹은 TD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토번데네케 혹은 쿠로시 칼란탈자대 이 둘 중에 한명이 코리스펀딩 이렇게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Ionic Imbalance Indus Self-Proporation of Liquid Metals 에프스트랙트 한번 읽어볼까요? 에프스트랙트 짧으니까. 에프스트랙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스트랙트 정도는 다 읽어줘야죠. 자, 요정도로 하면 일단 화면에 다 들어오네요. 네. OK. Components with self-propelling abilities